여기가 땅아팠더라구요. 저기가 어디가. 여기는 머위떼 공장인가요? 네. 아주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저기 기잔데 이런건 안해보신 아줌마같아요. 여기 분은 생활의 날인에 나가셔도 되겠네요. 머위 껍질 까기 대회가시면 1등 아시겠네요. 제가 어떻게 살다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한 번에 가네요. 여기는 뭐 하시나요 지금? 아이고 두 번. 머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거 판촉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내년엔 여기 밭으로 다 심을게요. 아 여기 밭에다 머위 다 심으시게요. 머위가 어디에 이렇게 좋은가요? 혈관에 좋고 혈압에 좋고요. 혈관, 혈압. 암에 항암작용을 해서 암 사기인 화자가 뿌리를 대려먹고 놨대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좋은거에요. 그렇구나. 잎은 잎대로 따로 먹고 대는 배대로 먹고 버릴게 없네요. 이건 버릴게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 머위 뿌리채 뽑아가서 외지인들이 와서 특히 서울사람들이 오면 여기 밑으로 와야돼요. 뿌리까지 다 가져간대요. 여기는 위치 알려주면 안되겠네 그죠? cctv 다 되어있어요. 아 cctv 되어있어요. 후원업체를 찾는데 지금 엄청 따셨네요 머위를 지금 이거 일부만 따신거잖아요. 아 이것만 하지말고요. 이것도 해 까요.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영만 하지말고요. 제가 3분만 여의주시면 그 다음에 열심히 까겠습니다. 3분만 다 까요. 근데 직업이에요 그게? 네. 도이야. 얘도 뭐 확 물어버려. 제목이 담주의 아름다운 세상이야? 담주일상탈출이요. 담주일상탈출이요. 네. 탈출이요. 아이고. 탈이야. 탈출을 하면 되나? 일상에서. 오빠 이거는 뭔집이야? 어? 이거는 뭔집이야 이건? 물탈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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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여기 묵은지하고 삼겹살을 지금 숯불에다가 이렇게 구웠는데요. 너무너무 맛있겠죠. 오늘은 여기 삼남매가 모여서 지금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집에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담소를 나눴어요. 언니는 촬영만 하고 왔다갔다만 하잖아요. 직업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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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시계부르기라고 한번 해 주셨겠어요. 저도 그거 아니면 끝난 후 이제 한마디 할거에요. 아 언니는 그만 얘기해 내가 했으니까. 아 언니는 그만 얘기해 내가 했으니까. 조금만. 보리야 맞니? 몰라요. 보리야. 맞아. 오. 거기서. 김치도 잘라야되겠지? 먹으려면. 잘라야지 먹기. 고기 굽기 다듬히 주고 이상 어휘 까는 현장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